곽지부인이 턱깍질 두세 번이 숨이 턱껍 끓어지니 진봉사가 죽음을 보고 야단 납니다. 마누라! 아이고 우리 마누라 죽었네!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 우리 마누라가 죽었네! 조간주를 하러 오시면 잡지로는 가지 말고 마누라! 역부가 조금 납세계로 가라 영부를 나오자 요지 약시들은 뚝살 술로 약대리 누라고 신진대여 졸렀 요구를 못 하시니 아이고 이거 못하소다! 저 못 care 동네 사람들! 아이고 심정은 아이고 심정은 sociale 아이고 심정은 아이고 심정은 아이고 심정은 아이고 심정은 그러면 여보 동네 종인갑 그저 그리 쓸 수 없어. 우리가 대호수든 중호수든 소호한든 발기저가 은관과 경의하여 경의해내았시다. 상야를 해서 부인을 게다 넣고 동네를 보고 아직 하니 생애군들이 발이 붙고 떨어지지 아니하거나 신경이를 포단히 쏴서 생애 뒤에 내시니 그제야 생애군들이 발이 떨어져 나갈 적의 신봉사는 쿨간기봉하고 지팡이를 입고 웁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쩌리 여보가 누나 아이고 여보가 누나 나도 가지 나도 가지 맑으나 따로 쓰라도 가지 여보시오 마누라 정상의 운하시롯 사생봉구를 얻어라니 방천이 어디라고 날 말해보니까 아이고 마누라 그대 닮고 내가 죽어야 저 자식을 살긴 그댈 죽고 내가 살이 저 자식을 찍으려 안 먹고는 병재란을 어쩌나 못 나가오 저 자식을 살고